자 다음은 삼성생명 삼성생명 8월 달도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히 건강보험 자산이 된다 그래서 황금보험 등장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금보험의 등장 그리고 진짜 요양보험 특히 삼성 함기라면 요양보험도 가능하고 삼성생명도 요양보험 보장 가능하죠 네 그래서 69%가 집 또는 가족 가족 인근 831%가 노인 요양 그래서 장기 요양 4등급의 90%는 집에 있다 삼성생명에서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8월 달 재감한 시설만 이벌이든 가족 돌봄이든 구분 없고 일수 제한 없이 보장받는 올케어 따로 가입하지 말고 똘똘한 하나로 삼성생명이 방문 요양이나 시설 제가 나은 시설 다 된다는 거죠 2번 중 가족 돌봄 모두 다 보장이 돼요 보장 예시로는 시집세 여성인 관절 질환으로 4등급 진단받고 제가급여 미사용 그래서 1당 만원으로 30만원 나오고 시집 5세가 내조증으로 장기 요양 4등급 받았어요 방문 요양 20일 배우자 돌봄 10일 보면 이렇게 30만원 만원씩 간도가 좀 작네요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겠죠 80세 여성인 치매로 장기 요양 4등급 받고 방문 요양 자녀 돌봄 이렇게 보장받았어요 1일에 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요양보험의 완성이죠 요양보험의 완성 그래서 삼성이 요양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요양 1.4등급 받으면 무제한으로 연금처럼 플랜이 가능하고요 방문 요양 시설 이게 뭐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근데 시설급이나 재가급여 아니면 입원이나 이런 건 간병인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요양인 같은 경우는 입원 시에도 아니면 가족 간병 가족 돌봄 상관없이 또 181만 보장이 된 게 아니고 365일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간병인 지원 하루에 만원씩 두 구자는 2만원 10년으로 하면 3천6백원 7천3백만원 그리고 20년은 7천3백만원 받고 1억4천6백만원 30년은 1억950만원 2억19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표준체 3이요 재가급여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네 그래서 100만원 기줄대 일사 등급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탐성 다모음 S3 털계가 폭주 10원만 쓰더라도 정액형으로 10년간 최대 10억까지 프리미엄 다미치 레보다이 정의적 방사선 양성자 네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죠 8억까지 암 주요 출입이 실손형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세분화가 됐죠 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보험료는 만원 미만 최저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돼요 진단비와 뭐 특정 면역 표적 항암 이거 다 넣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정액형 보험금 지급 연 6천만원 연 4천만원 연 3천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또 S3 병증 감염질환부터 중증합병증까지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시에도 72대 항암 후유증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도 90일 또는 1년 내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거 감기 독감 경증 중증도 중증 치명 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보호망이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험료가 2천원 천원 그래서 서계자분들이 싫어하시겠죠 L4값도 안 나오니까 근데 뭐 가성비 대비 나쁘지 않아요 반복 암치료비는 10년간 10억까지 프리미어 암치료비 네 거의 뭐 동양생명 그 다음에 한화생명 그 다음에 농협생명이 그렇게 하고 있죠 암은 걸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10년으로 넉넉하게 보장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층인가 통계층 넘어갈게요 정액형으로 10년간 세트 판매 그래서 프리미엄 8억 전이암 1억 고액암 1억 이렇게도 가능하죠 전액형은 KB꺼 KB꺼는 암주요치료비 가입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도 전이암 고액치료비 72대 그래서 정액형으로 조건 따지지 않고 동네병원이든 의원이든 암치료비 1원만 써도 다 가능해요 타사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만 되지만 동네병원도 된다는 거 보험료도 3,4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 1인시 1인시 2인시 3인시 손해보험 생명보험 1인시 60만원 2,3인시 10만원 손해보험 이렇게 보장이 되죠 단돈 만원으로 여기다가 암타비치 레보다이 통합양성 상급종합병원 2,3인시 1인시 이렇게 다 넣어도 거의 뭐 1500만원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50세 3호 남녀 이렇게 넣어도 2만원대로 가입이 되고요 1,3인시 1인시 간병인 유안병원 15만원 제외가 15만원 모든 병원에 대해서 유안병원은 5만원 1인시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2,3인시에 입원해야죠 2,3인시에 입원하면 10만원 1인시는 60만원 간병인 부르면 15만원 유안병원은 5만원 50세 기준으로 간편은 3만원대 여성은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에만 독보적으로 특약만 골라서 핵심 특약이에요 MIX 믹스플레이죠 질병수습이 40만원 통화양성친대문 2,400만원 암타비치 레보다이 2천만원 50세 사모호로 일단은 20세 아니 2만원대로 남성여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보험도 경증치매가 연령 무한하게 천만원까지 치매는 요즘 잘 가입 안 하잖아요 제가 급여로 가입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더 착한 삼성도 지금 미래세 이상으로 사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치아보험도 라이나 생명치아보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가입하죠 발차면 42만원 치조고름 50만원 임플란트는 100만원 재식률도 100만원 크라운 40만원 어깨 누적 안봐요 인내 온내 20만원 보컬 매지 15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연구치 유지시에는 100만원 그래서 실속형과 프리미엄 이렇게 가입해서도 보험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5. 6. 8. 8. 9. 10. 10. 11. 10. 11. 한글자막 by 한효정